이제 여러분들 기다리시던 축하 무대 준비합니다. 장관으로 대한민국 가요계를 평생해버린 남자. 아 잠깐만요. 여러분들은 우리 인기 가수가 오면 언제 고함을 질려야 되는지 순서를 몰라요. 지금 6개 중에서 하나 했는데 이렇게 하면 돼요. 대한민국 가수 중에 가장 꽃미남 가수. 지금 하지 말라니까. 대한민국 가수 중에서 가요계의 새로운 파트를 리드하는 가수. 농산 꽃가루 축제를 에너자이저로 만들어버린 가수. 열심히 무대에 여러분 참고 계신 가수 박서진 군입니다. 박수! 사랑이 빛물테려 사랑이 빛나는 사랑이래 춤 춰 어때요? 사랑이래 빛물도 우러나네 세월이 다 나면 잊혀질까 세월아 말을 해놔 그리워 그리워서 가슴한테 부르는 바보라 질타사 아리라 사랑이 인물태만 마신히 영혼해 사랑이는 울었다 그리워 세월이 다 나면 잊혀질까 세월아 말을 해놔 그리워 그리워 가슴 그리워 그리워 가슴 그리워 그리워 아무리 다진 사이 아무리 다진 사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꽃치면서 노래하는 가수 박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뵙고 올해 또 뵈니까 진짜 진심으로 행복하네 아이고 아이고 다 차요 다 차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